규현 씨는 어떠셨어요? 섭외받았을 때 처음에 좀 놀랐어요 제가 이런 류의 프로그램도 안 해봤고 제가 VCR 보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게스트로 나간 거 말고는 항상 제가 몸으로 뛰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내가 웃고 떠들고 행복하고 즐겁게 재밌게 보다가 일이 끝나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진짜 감사함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제가 데이팅 프로그램을 거의 안 봤었어요 그 이전에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들도 거의 안 봤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녹화를 처음 하면서 관심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하면서 제가 더 빠져드니까 지금은 데이팅 프로그램의 매니아가 됐어요 국내 데이팅 프로그램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김재원 피디님이 아빠 미소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게 솔로지옥을 촬영하면서 생긴 거여서 진짜 저를 섭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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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